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친구들 안녕. 자 그럼 그림 그리기를 시작해볼까? 오늘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블럭을 그려볼 거야. 그럼 천천히 그려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와 완성이야. 색칠도 해야겠지. 빨강. 노랑. 연두. 너무 예쁜 핫핑크야. 파랑. 초록. 연한 핑크. 하늘. 파랑. 색칠도 완성. 블럭놀이를 시작해보자. 친구들 오늘도 즐거웠어. 매직 토이 아트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줘. 다음에 또 만나. 다음에 또 만나. 안녕. 안녕.